집에 매화가 폈어요 어제는 이만큼 안폈는데 지금 나이언 때문에 또 산에 갑니다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또 가야해요 아침에 안 데려갔더니 아주 그냥 깽판을 놓고 있어요 깡패입니다 아우 냄새 향이 정말 좋네요 집에와서 봤더니 한창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벌도 날도 난리가 났습니다 돈 내놔 아 내가 해줘야 열매를 알지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무료로 해주게 예스 장난 아니네요 가까이서 찍어볼까 음 저희는 따로 꽃구경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게을러서 아님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아주 그냥 향기에 취해서 그냥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 마음 좋은 걸 알아가지고 아 짜신대 사람 좋은 걸 알아가지고 향기가 정말 진짜 예쁘다 내일은 다 질 것 같지 내일은 다 지겠지 인경아 아이고 여기 여기도 여기는 커다란 놈이 달려있는데 커다란 놈 벌들이 난리 났다 딸리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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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람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자식들이 지금 차 안에 라이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뿅 오늘 안 갔다 오면은 탈출할 것 같아요 제가 자식들은 다짐 주식사 오늘의 날이 지식입니다 하트 자막 全장 딱 다짐 우선 짐 주식사 저는 웰뜻 진짜 계단 자식들로 부위에 무슨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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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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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